오, 육즙이 이거 육즙이야? 굳이 안에 있구나? 자, 들어갑니다. 첫 입. 진실의 미간. 자, 이 의미는 뭐냐? 이거 닭가슴살이에요? 이거... 흠시! 흠시! 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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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무슨 일이에요? 이 안에가 닭가슴살인가요? 아, 놀랄게도 닭가슴살. 네? 대박! 그리고 정확히 제 이름 붐입니다, 붐. 붐! 붐! 붐 씨라고 합니다. 붐 씨! 아, 그렇지! 아, 그렇지! 아, 그렇지!